코로나19가 엄습하였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7개월째 접어들면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정하고 코로나가 가져올 수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신 개발 이후에도 재감염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8월 21일 날 세계보건기구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2년 안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스킨 낙관적인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영상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그런 스페인 독감을 극복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관적인 견해가 피력된 이후에 전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사태과학자문그룹에 활동하는 마크 월포트 박사는 8월 20일 날 BBC 방송에 출연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찬년도처럼 백신으로 종식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반복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독감처럼 장기적인 재집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는 1918년에 발병해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교하면서 이런 좀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스페인 독감 발병 때보다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여행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5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나머지 영국민 80%도 감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또다시 코로나19 통제 불능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유행조짐이 보이면 재택근무로 직원들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또 좀 나아지면 다시 사무실 건물로 불러들이는 그런 형식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의 재유행조짐이 보이면서 재택근무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택근무는 상당히 상황이 좀 다른 형태에 따라서 적응한 그런 재택근무입니다. 8월 26일자 연합뉴스는 미국의 CNBC 방송을 인용해서 JP모간 체이스가 시도하는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8월 25일 날 임직은 6만 950명을 고용하고 있는 JP모간 체이스의 상업은행과 투자하는 지능들이 날짜별로 사무실과 집에서 순환 근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걸친 그런 조치가 아니고 상당히 연구적인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니얼 핀토, JP모간 체이스의 공동사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는 순환 근무 모델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것은 거의 연구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업무 종류에 따라서 한 달에 일주일 또는 이주일은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주 2회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 한편 JP모간 체이스는 지난 3월 달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직원 대다수를 집으로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욕주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절반 이하의 인력만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원격 근무 시스템이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코로나19가 가져오는 큰 후폭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적응해 나가는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단기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형식으로 말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사무실 근무라는 업무 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연관된 부동산 시장 및 그 밖의 식당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구조의 크고 작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40년 만에 최초로 무급 효과를 도입하는 이랜드 리테일의 석창현 김우섭 대표이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고객의 쇼핑 패턴인 언택트 비대면의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자로서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리더들부터 과거의 성공 경험을 포기하고 온라인 입문자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도저인증인 자세로 시장에 떼어들겠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도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항상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의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났을 때는 위험과 기회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경제 주체들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기회를 잡는 쪽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 사실 정론을 펼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주변에 영어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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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